부처님 당시에 500명의 스님이 계셨어요.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계셨는데 부처님께 수행 주제를 받고 명상하는 수행 주제를 받고 어디 다른 사찰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시다가 500명의 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었다고 합니다. 삼매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깊은 마음의 경지를 뜻해요. 그런데 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몸은 고요하고 편안해지지만 그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지혜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것은 또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은 뒤에 야 이게 깨달음이다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께 자기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 500명의 젊은 스님들이 저기 사원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삼매를 얻었구나. 그런데 이 삼매를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깨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50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의 시자였던 안한스님에게 부처님께 지금 인사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반납 동안 하루 밤동안 화장터에 가서 명상을 하고 오너라라고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한스님이 그 500명의 스님을 찾아가서 500명의 스님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500명의 지금 이 비구분들께서 부처님을 지금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디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하루 밤동안 명상을 하고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500명의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500명의 스님들이 이제 화장터에 갑니다. 화장터에 가면 이제 화장을 해서 재가 된 것도 있고 혹은 아직 화장을 하지 않고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도 있고 이제 막 죽은 젊은 여인의 풋풋한 시체도 있고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5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으면서 시체들을 보는데 거기에 막 이제 오래돼서 부패된 시체들을 보면서 막 구역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죽어서 살결이 풋풋한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고요하고 평온했던 마음에서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패되지 않은 여인의 젊은 여인의 그 몸뚱아리들을 보고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는 걸 싹 느끼면서 500명의 스님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죽은 여인의 그런 어떤 벌거벗은 몸뚱아리를 보고 우리 마음에 욕망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바라보니 이게 과연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 하고 서로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그 500명의 스님들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신통력으로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500명의 스님들 앞에서 딱 나타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지금이야 라는 말로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이 500명의 스님들의 마음을 일깨워줄 때가 왔구나 하시면서 환한 광명 속에 화장터에 있는 500명의 스님들 앞에 부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저 뼈 무더기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이겠느냐라고 한마디 딱 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500명의 비구들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내리시죠. 바람에 떨어져 뒹구는 바람에 떨어져 뒹구는 가을철의 조롱박처럼 하얗게 탈색된 저 뼈들을 보라. 그걸 바라보는 게 무슨 즐거움이겠는가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500명의 스님들이 순간 몸과 마음과 욕망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산산히 부서지면서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자기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수행이 깊지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도인 흉내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500명의 비구스님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를 얻고 자기들 무엇을 얻었다고 착각했다고 했죠? 깨달음을 얻었다고 착각했죠. 그걸 누가 부셔줬죠? 부처님께서 부셔줬죠. 어디 가서? 화장터에 가서 시체들을 보다가 젊은 여인의 시체들을 보고 욕망이 일어나는 걸 보고 부처님께서 그걸 꿰뚫어보시면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고 500명의 스님들의 마지막 남은 집착과 욕망까지 다 부셔주셨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도인이라고 하면서 탐요, 욕망, 성냄,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의외로 수행한다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자기가 막 도인인 척 흉내내지만 사실 내면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다? 탐욕과 욕망과 집착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깨달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가짜 깨달음이니까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말해주면 너는 잘났냐 막 이러버려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의외로 이렇게 마음 공부하고 참선하고 명상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수준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저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도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우리 진정한 불자들은 이 마음에, 자기 마음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내 마음에 속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네